최근 몇 년 새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6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인데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까지 예고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의 한 재건축단지. 연말 9,5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변 전셋값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지금 제일 싼 게 3억 3천부터 4억 5천부터 5억 대까지 나왔었죠. 올하반기 송파구에서만 만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 같은 입주 물량 증가로 이 지역 전세가격은 지난 한 달 새 1억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파는 강남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 강남구와 서초구의 전세가격은 각각 0.08%, 0.01% 떨어졌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특히 경기 지역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 영향 하나하고 그동안 전세가격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 매매가격 수준하고 맞춰지면서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격 대비 매매가격이 한 70% 정도 수준인 시점에서 이 전세가격 하락도 어느 정도 둔화되지 않을까. 올 하반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은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유세 개편과 금리 인상, 금융권 대출 규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약세를 보일 거란 전망입니다. 아시아경제TV 이정희입니다. 아시아경제TV 이정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